아니 뭐야? 그 녀석을 만나겠다고? 그래. 대체 만나서 뭐하길? 만나봤자 나을 거 하나 없는 괴물이라... 그래 그래. 시간 낭비야. 말 말고 안 돼! 여기 있는 거 알고 왔어. 인간계에서 한바탕 짐이 복원 사시니 여기 어디 있다면서? 누구냐? 당신을 만나러 온 자다. 얘길 듣고 싶어서 왔다. 얘기? 살해는 하지. 이왕이면 좀 더 상큼한 거였으면 좋았으려 말. 난 인간계에 갈 생각이야. 따분한 여긴 이제 지긋지긋해. 인간계는 재밌다고 하던데... 따분한 세상 탓이나 하는 녀석처럼 보기 싫은 것도 없지. 세상을 바꿔보겠단 무모한 야심을 가진 녀석이라면 더 모를까. 좋아. 마침 무료하던 참이다. 얘기해 주지. 크흠... 맛없는 사과값이야. 그래. 제 손으로 세상을 바꿔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얘기다.